이번 판은 진짜 레전드판입니다 아 나 이거 세팅을 못했는데 괜찮아 나도 하나 했어 간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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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끝까지 날 잡으려고 이제 여기에 저것만 해도 안 돼 어이 ㅅㅂ 불이 개꿀잠 자는데? 시그마 해도 두대 야 왜 2층에 떨어지냐 쟤? 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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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 딜 좀 진짜 해줬다 얘들아 나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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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가 다 죽어버리면은 페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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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바퀴 돌려서 페로우 사망 돌려서 사망 아 뭐 밀었으면 된거 아니야 내가 누굴 죽인거 같은데 아니 쟤가 왜 여기서 나옴 어로로 우리 한조 잔다 우리 한조 죽겠다 잘하면 아이고 브리기테가 죽었네 맞췄는데 와 맞췄는데 지냐 야 보기 돌리는게 진짜 쟤끈하신대 보기 돌리는게 야물딱지게 돌리는데 얘들아 얘들아 방패딜 해라 방벽이 있는데 좀 많이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나는 도랑 방벽딜 해줘야지 예 겟잉 10세례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또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쉬워 또 잡게 고개 살짝 보여주고 살짝 보여주고 살짝 빠져준 다음에 아아아아악 미친세 바로 바꿔버려 시간은 충분하겠다 밝겠다 얘네 야 말했지? 머리 깐다고 어이 뽀로로맨 노는게 좋나 딱도 터치롱 노는게 제일 좋아 요거 요거 뭐만해 오올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오메오메 이도우네요 노는게 좋아? 계속 어그로만 막아버려 끝났는데 게임? 어? 게임 안 끝났는데? 스탠딩 페어 요웨이 기다려야되요 이거면 다했어? 스탠딩 페어 요웨이 캐리 팟지랑 마지막 리플 장면 다시 보여달라고요? 보고싶어? 안들리는데 안들리는데 좀더 크게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하드캐리 그냥 그래서 마지막 한 타도 하드캐리였죠 상대 겐지가 이쪽으로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겐지 발자국 소리가 지금 사삭 사삭 들리잖아 들리잖아 상대 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여기를 절대 못 먹게 해야 합니다 왜냐? 난 위도우기 때문에 그리고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기를 먹어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나기 때문에 이걸 겐지가 이제 와야돼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쬐고 있다가 반응도 못하게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위도우 위치 체크 후 한 발 쏴준 다음에 공키고 내려오는 거 잡고 뭐 이거는 그냥 공짜였죠 공짜 뭐 이정도? 근데 그것도 있어 내가 겐지를 못 잡으면 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았어야 돼 저거 못 잡았으면 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한 거야 나는 그게 왜 이렇게 그래서 그 저거 안 된다고